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전자 입니다 오늘 연휴 잘 쉬고 계시죠 가족들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영상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 및 좋아요 좀 많이 부탁 좀 드릴게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구요 아 그리고 오늘 3전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특히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할게요 왜 우선주를 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닥치고 우선주 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선주라는 게 뭐냐 특별한 공시가 없는 이상 그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어요 전에 설명을 했어요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대신 이익배당 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주식을 말하죠 우선주를 주죠 이름대로 우선입니다 이익배당은 우선주가 우선이다 그 보통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선주는 삼성전자 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주가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죠 차트를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한 10년 치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괴리율이 좀 이때는 좀 많이 컸죠 지금도 괴리율이 좀 있는데 대략 한 10% 차이도 아닌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원이면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한 9만원 정도 한 10% 장대의 차이를 두고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해가지고 흐름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그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거의 막 우상향이죠 우상향 이러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를 하는 거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잖아요 우상향 차트 삼성전자는 그 근본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이 나는 대로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우선주의 유래를 보니까 1840년대 1840년대 영국에서 최초로 발행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영국의 철도 회사들이 그 투자를 더 받기를 원했는데 그 주식을 더 발행하면은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그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면은 그 당시 정부가 철도 회사에 대한 그 부채 비율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쓰기가 꽤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종의 편법이죠 편법으로 해서 일반 주식주는 발행을 하는데 투자금을 모아야겠죠 발행하니까 실제로는 사채 이자처럼 고정 배당률이나 배당금을 표시한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 일단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직 투자 수익에만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제 그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이었던 셈이죠 이것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해서 1849년에 당시 철도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의 66%가 우선주일 정도로 인기를 끌었대요 그리고 회사들은 투자금을 유치하면서도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계속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그렇죠 투자자들한테는 좀 더 많은 배당금을 주고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간섭 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주가 지금까지 잘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우선주를 사야 하는지 작년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20년 시초가를 계산을 했을 때 보통주가 54,900원 우선주가 44,950원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딱 1억 원의 돈이 있다 보통주 54,900원이면 1821주를 살 수 있어요 우선주는 44,950원으로 2224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얼마 차이 납니까? 한 400주 차이 나죠 큰 양입니다 차이가 11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볼게요 보통주 66,300원이었어요 우선주는 58,800원이었고요 배당금을 모두 투입한 겁니다 11월까지 갖고 있을 때 배당금이 두 번 나오죠 5월달하고 한 8월달에 그 배당금을 받자마자 그대로 그냥 투입을 해가지고 다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주는 1841주가 된 겁니다 20주가 늘어난 거죠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66,300원에서 54,900원을 빼니까 거기다 1841주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럼 수익률이 대략 21%입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받은 배당금을 다시 주식을 샀어요 그랬더니 2252주가 됩니다 거의 한 28주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수익률 계산했어요 그래서 58,800원에서 44,950원을 빼가지고 다시 곱았더니 3,119만 원이 나온 겁니다 수익률이 무려 31%입니다 결국 1억을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보통주와 우선주의 수익률 차이가 10% 차이잖아요 10% 엄청난 큰 양이죠 여러분들 10%면 상상하기가 힘든 금액입니다 지금 은행금리 1%입니다 1% 잘 줘봐야 10%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주랑 우선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면 무조건 우선주에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하다 보면 복리효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계산을 해보세요 이 정도로 우선주와 보통주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경영권에 간섭하고 싶고 의외권 갖고 싶으면 보통주 사시면 좋은데 그냥 그런데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장기 투자로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면 무조건 우선주입니다 이렇게 10%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선주를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주도 좋습니다 저도 보통주도 모으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우선주에 집중을 해가지고 우선주를 많이 많이 모으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꼭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원하는 스타일로 해가지고 잘 한번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닥지고 우선주였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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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